제발 말씀 바라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엄마! 오, 라훈아. 아유, 웬일이야? 그럼 여기 계실 줄 알았어. 안녕하세요. 라훈아, 어쩐 일이야? 어? 아, 알바 가다가 엄마 여기 뭔가 딱 있을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준하 형이 엄마 몰래 안 갔다 그래서. 엄마. 이거 드리려고. 이게 뭐야? 나 월급 탄 거. 아까 집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오빠 집에 안 계셔가지고. 아유, 근데 이걸 왜 날 줘? 아, 이거 한 번도 드린 적 없잖아요. 아유, 왜 없어? 너 처음 그 알바 할 때랑 거기가 어디야? 엄마 저기 시급 제일 많이 준대. 아, 떡집. 어, 그래. 아, 너 그때 첫 월급 탔을 때도 엄마 다 줘놓고서. 아유, 야, 이거 넣어둬. 너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. 아유, 엄마 그건 내가 다 챙겨다 줘. 아유. 아유, 아니야.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, 어머니. 아유, 아니야. 아유, 야옹. 갈게요. 아유, 참. 아유, 차 조심하고. 네. 아유, 참. 아유, 참. 라온이 군대 가나 봐요. 네, 곧. 아, 네. 아버지. 아부지! 아들아! 잘 갔다 오더라. indulado. 닮았어. 눈. 코. 입. 목소리도 똑같아, 목소리도. 아, 피부 색깔도 비슷한데. 닮았어, 똑같아.